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지금 현재 파이 결제 매장 리스트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여기에 지금 사장님들께서 다 올려주셨는데 저라도 홍보를 해드려야 이 파이 생태계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자주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올라와 있네요. 자 일단 볼게요. 가장 화제가 되었죠. 보시면은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파이 결제 이게 엄청나게 난리가 돼 있어요. 자 파이 결제 매장 안내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동수원로 177번 길 90 수원 아이파크 시티 구단지 단지 상간에 1층 112호 나와 있는데요. 자 1파이 당 100만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수 및 경매 컨설팅 보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현금 50%에 파이 50% 비율로 지금 진행되는데 인천에 파이트시가 있다면 수원에 파이 부동산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와 있는데요. 경매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김상복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운영... 운영이란다. 부동산 관련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은 또 파이 단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핫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수원 특집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타이 파이 결제입니다. 보시면은 마사지샵인 것 같은데요. 타이마사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능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60분 44,000원, 현금 80에 파이 20 해가지고 이파이 플러스 36,000원, 90분 65,000원인데 현금 80, 20% 이파이 결제에 남아 53,000원 나와 있습니다. 아로마사지 남아 있는데요. 60분 55,000원에 현금 80, 20, 이파이 해가지고 44,000원, 90에 75,000원에 지금 80, 20, 이파이 6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전통 프리미엄 마사지샵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 나은 힐링 요가입니다. 파이 결제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파이코인 매장 가입으로 지금 월수금 힐링 요가 그 다음에 화목토 힐링 요가 가능합니다. 파이코인으로 수기 테라피 결제 가능한데요. 1회 1코인 3만원 플러스 3만원 10회가 지금 1코인 4만원, 현금 2만원 이런 식으로 결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이 결제로 수기 테라피 받았습니다. 작년 봄에 방광수술을 받았고 항암을 받아서 너무 허약해져서 자꾸 염증수치, 간수치도 팠는데 마침 이곳이 파이 결제 가능해서 기치유 받았습니다. 덕분에 몸도 가벼워지고 혈색도 밝아져서 소화도 잘 되고 꾸준히 기치유 받으면서 10회 더 해보려고 20회 결제하고 3번 더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제 몸을 안전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좋은 후기도 남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제가 되었던 강남 K-뷰티 성형과입니다. 압구정 본점만 가능하고요. 패션기간 동안 1파이는 5만원, 결제비율이 50% 현재는 해당 시술에만 파이 결제 가능하다. 보시면 병원 입금과 현금, 코인 이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강남에서 이런 매장이 들어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유동위가 높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파이를 달아놓는다? 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유튜버도 얘기한다?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제주 예월 제주슬림TV 파이 결제 안내입니다. TV도 결제 가능하네요. 와... 아, 이건 TV 설치비네요. 설치, 브라켓, 세탑, 벽걸이 TV. 배선숨김. 지금 1파이당 5,000원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림, 뷰티, 파이 결제, 스킨케어 반영구 S&P 나와 있는데 두피문신을 또 여기 뒤 7대3으로 1파이당 5만원씩 해서 지금 이렇게 집 근처에만 있다면 저희 부모님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요. 다음은 인천 서구 OK 특수방수 파이 결제 안내입니다. OK 특수방수인데요. 건설공사라 현장별로 공사 견적이 달라서 표기가 힘들다. 파이 생태계에 참여의 의미를 두고 1파이 10만원, 현금 90, 10% 파이. 시세맞춰서 또 100%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대니도니. 너무 좋은 그런 카페인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커피 한 잔 하고 싶네요. 너무 맛있는 디저트. 여기서도 지금 파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금 50, 파이 50, 1파이당 10만원 나와 있어요. 경기성남 만취, 위례창곡점에서도 지금 이렇게 현금 80, 파이 20에서 1파이당 3만원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되었고요. 보시면은 만취에서 지금 18,000원, 15,000원 등등에서 가격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집 근처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KYC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겠습니다. 자, 부산 동래 두피 관리 액손 R&D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피 관리 모발 복구 케어. 제품 구매 시 현금 7, 파이 3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스트레스가 두피 모발 관리하세요. 아름다운 머리부터 방문하시면 멋지게 변신해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약 1시간 정도 두피 관리해 드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는 5에서 30만원까지 하는데 천연 제품이라서 이렇게 집에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평, 서울의 전국, 정말 맛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1파이당 3만원, 현금 7대 3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메뉴 포장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처시면 이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쨔쟁이 리폼 세탁소 파이 결제 시작입니다. 전남 영암군 3호흡 신항로에 있는 그런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탁소에서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대해주신다니깐요. 근처 있으신 분은 파이 결제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갤러리 파이 결제 가능입니다. 여기서 버지니아 가구, 다이렉트 쇼파물, 소포유 등등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려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1파이당 10만원 9대 1로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그런 매장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할 중입니다.